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특파원입니다. 네, S&P500 지수 밤사이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경기 침체 시그널이 다시 소년 안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죠. 일단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안심했습니다. 3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은 3.0%로 집계되는데요. 이는 다우전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고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와 달리 미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 견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또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시장 역시 탄탄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순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서 18일 주간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고요. 다우전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3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이 한때 4.3%까지 가파르기가 올랐지만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죠. 최근 투자자들은 성장 지표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인다면 기업 실적도 줄고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했기에 앞으로 증시가 계속 순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연착률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계속해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밤사이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한 몫을 제대로 해준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도 일컬어지는 마이크론이 호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더스를 제시하면서 다른 반도체 주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월가의 판단 혹시 달라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은 말씀대로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 풍향계라고 하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업체이지만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가장 먼저 가늠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이 대체로 크게 상승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덕분이죠. 전날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과 조정, 주장, 순이익은 모두 월가 이상치를 뛰어넘었고 1분기 가이더스도 추정치를 웃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린 서프라이즈였죠. 특히 마이크론은 올해 들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 제조 상황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회사 측은 HBM 칩이 내년 생산 물량까지 이미 매진됐고 다음 분기에도 기도적인 매출을 올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황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호소는 AI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AI 거품옴이 제기되면서 첨단 메모리 소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강력한 AI 반도체 수요는 이런 예상이 틀렸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턴트 업체 베인 앤드 컴퍼링은 AI 칩과 AI를 지원한 스마트폰 및 노트북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칩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I 관련 시장이 매년 40에서 55% 급성장해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기다리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음 이벤트에 주목할 것 같은데요. 다음 이벤트로는 바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가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은 오늘 밤 9시 반, 8월 PC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사실상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고용직구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졌는지 또는 예상보다 더 빨리 물가가 하락하면서 혹시 디플레이션 신호를 주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PC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 역시 같은 폭으로 올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나온다면 연준목조치 2%를 석폭 밑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PC 가격 지수를 확인한 이후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